프로모션에 박시우씨가 참여를 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우씨가 언제 어떻게 연예계로 복귀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결혼한지 석 달 한혜진 기성용 커플 손잡고 입국해야 하지만 사정은 어두웠습니다. 지난 7일 한혜진 기성용 부부가 동반 귀국한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동황은 소식을 듣고 온 취재진들로 가득 찼는데요. 결혼 후 3개월 만에 첫 동반 외출이라는 점에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드디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낸 기성용 선수.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한혜진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혜진씨 영국에서 입국한 게 맞나요? 네 입국하셨어요. 기성용씨만 보여가지고 기성용 선수는 기절결이 잡혀있다고 하셨고요. 취재진 앞에 둘이 아닌 홀로 서있는 기성용씨. 두 달 동안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고 팀을 옮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게 가장 컸기 때문에. 기성용씨는 지난 7월 비밀 계정 SNS를 통해 최강희 전 감독을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살아갈 생각은 안 돼요. 한혜진씨는 남편이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 다른 통로로 공항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강희 전 감독이랑 사실 기성용 선수 간에 비밀 SNS가 좀 큰 문제가 됐는데 기자들이 많이 몰려들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거기에 한혜진씨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기성용 선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혜진씨가 따로 입국 절차를 밟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혼 후 영국에서 신혼 생활을 보낸 한혜진씨는 종종 패션 화보 촬영과 남편의 축구 경기를 관람한 근황을 SNS를 통해서 알렸었는데요. 하지만 한 달 전 한혜진씨는 SNS 계정마저도 삭제했습니다. 본인의 사생활을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 기성용 선수로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기성용 선수가 SNS 때문에 판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는 12일 평가전을 앞두고 국가대표팀 훈련에 합류하기 위해 귀국한 기성용씨. 한혜진씨는 영화 후반 작업과 드라마 촬영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한혜진씨 친정집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혜진, 기성용씨 조만간 꼭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분위기 좀 전환할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부산! 그렇죠. 열기가 정말 한창 뜨거워요. 태풍으로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네요. 오늘 한밤을 본 대한민국 배우 중에 3분의 2는 보실 수 있습니다. 저로의 찬스죠. 먼저 부산을 달군 첫 번째 화제는요. 드레스 꽃이 피었습니다. 드레스 제가 기다렸습니다. 한밤의 레드커프 취재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검색어를 달궜던 배우들이 드레스를 입었을 때와 한밤이 만났을 때의 그 청순한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아름답거나 아찔하거나... 아시아 최대 영화인들의 축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뜨겁게 달군 첫 천장 영화제의 꽃이죠. 레드카펫 우아하게 혹은 아찔하게 여배우들의 드레스열전 올해도 굉장합니다. 팬들의 환호성과 함께 수많은 플랫 시설에 속 등장하는 여배우들 배우 하지원씨. 가나암의 대표 한유주씨 모습도 보이고요. 정글의 여신 조여정씨까지. 자신만의 미를 발산하며 레드카펫을 아름답게 써놓은 여배우들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화려한 레드카펫 뒤의 여배우들의 속사정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한밤에서 준비했습니다. 레드카펫의 모든 것. 저렇게 입고 가시는 건 아니겠죠? 부산 몇 번째 방울이세요? 지금 매년마다 네 번째 방울이세요. 또한 또한 긴장되고 많이 기대하고. 매니저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레드카펫 드레스를 기대할 만한가요? 네. 아 진짜요? 여배우 황우스레. 과연 그녀의 레드카펫은 어떤 모습일까요? 레드카펫 행사 2시간 전. 여배우의 은밀한 공간, 숙소, 습격. 안녕하세요. 지금 뭐 정신 없으시죠? 네, 지금 너무 급해서 다들 지금 막 서두르고 있어요. 오늘 입을 드레스 잠깐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드레스 여기. 드레스 타워. 그녀의 선택은 강렬한 레드 드레스. 색깔에 컬러감 있는 색깔의 드레스는 다 안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빨간 레드 드레스 입어보는 거고요. 변신하고 해요. 10분 남짓한 레드카펫을 걷기 위한 여배우들의 준비는 약 5시간.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마친 그녀의 모습은 매우 그 자체. 너무 예쁘네요. 5시간. 지금 기분 어떠세요?